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문경전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문경전씨의 시조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있는 그 옛날의 탕광으로 유명했던 문경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전유겸이라고 하는 아주 인격이 높은 어른이 문경전씨의 시조입니다 문경전씨는 중국 평선 정욱의 후예로 전하며 조선왕 조선시족 통보의 기록에는 진나라 효제 때 사람인 전단과 민제 때 사람인 전봉의 지손 전류가 오월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 5대 식품 중 하나인 그 오월국의 왕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후 원나라 순제 때 용도 직제학사 전유겸이 노국공주를 배양하고 고려에 들어와서 문장과 덕행으로 명성을 날리스므로 왕이 평장사를 제수하였고 최연 장군의 누이와 혼인을 맺고 개성에 천장교 옆에 정착하여 뿌리를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유겸은 그 후 벼슬이 정당문학에까지 이르렀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불사 2분의 충절로 관산 그러니까 지금 경북 문경지방에 있는 산입니다 관산에 들어가서 응거하였습니다 그 후 자손들은 그곳에 세거하면서 문경을 본관으로 하여서 문경전시의 집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문경전시에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에는 극히 일부 어른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봤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더 가만 있고 또한 청남 권영하니의 홈페이지에도 잘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려말에 전설을 지내는 전현 선생님의 글 속에 있는 말을 한 마디 전합니다 일일일선이라 하루 한 가지씩은 꼭 착한 일을 하자 합니다 일일일선이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초등학생한테 권장하는 말 같지만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해도 선이 쌓이고 쌓이어서 그 공덕은 할 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슴에 다 안고 매일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고 그런 생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문경전시 집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